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4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5.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4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료수 구원이 불러 relax실 수 있어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구부리 제가 복구에서 주의하십시오. 하覆 skull 2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22과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 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 이에요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되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되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강반장님 래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래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래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감사합니다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4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4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4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4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4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4 그래요? 5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5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5 5 5 5 6 5 7 8 9 8 9 9 10 11 12 10 11 12 11 13 14 14 14 15 15 15 16 15 16 15 15 16 15 15 15 16 21 17 16 18 16 17 17 18 18 19 18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수가 없네요. 4.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4에서 5번 1.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5.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걸음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걸음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그러나 방금 1.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Bird 인식 렛 렛 렛 렛 렛 렛 렛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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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